땅내는 거 봐. 해물탕 끓여. 탕 끓일 거예요? 해물탕이요? 끓여볼까요? 끓일래요? 도전? 오케이. 저 좋은 재료를 망치려고 장전샷에 맡기는 거야? 그럼 내가 땅 끓고 해줄게요. 알겠어요. 진짜 만찬을 하겠네요, 우리가. 너무 그거 많이 넣지 마시고. 많이 넣지 말래. 저 그럼 너무 어렵지 않아요? 지리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때요? 아, 지리? 아, 장난 아니죠? 지리게 해드릴게요. 지리 스타일로. 자, 지리게 부탁해요. 지리 화이팅. 갈게요. 지리. 지리 해 본 적은 모르겠는데. 또 인터넷을. 지리. 지리, 지리. 오케이. 뭐야, 바로 끓여? 좀 과감해, 아무튼. 마늘을 저렇게 많이 넣어? 오래 끓이면 뭐든지 맛이 나니까. 좀 과감해. 괜히 온다, 괜히 온다. 근데 채소를 전혀 안 넣어. 무. 무 넣어야지, 무 누나. 무. 아이고. 무. 이게 내 입일 것 같아. 아유, 저 뻔. 아이고. 아유. 아휴... 넣는다. 약간. 멸치? 안 넣을 수가 없어. 아이고... 차라리 넣어. 너무 그거 많이 넣지 마시고. 멸치랑 너무 많은 사람들이. 멸치는 같은 생선이니까. 어휴, 야 많이 넣는다. 진짜 큰일 날 보였다, 큰일 날. 다 넣었어? 네. 폭발한다고 해서요. 가상에 없습니다. 맛은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이럴 수가 있다고? 마음의 강남 맞잖아, 야. 에이 메시지 마수의 가루는. 어머, 맛있어. 웬일이야. 아... 전 질이 다 끓였어요. 전 질이 다 끓였어요. 전 질이 다 끓였어요. 다 varsity commissioner은ør. 1회에. 질이 다 끓인다. 5회에. 1회에. 1회에.